프레임 컬렉션 프레임 1부터 해보죠 러브 쉑 본격 서순 게임 튜토리얼 요거를 자리를 바꾸고 하면은 빨리 도착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요런 게임이죠 경찰 요렇게 요렇게 요기서 요렇게 가는건가 아 아 안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건가 문 뒤에서 나와서 뭐야 하하하하 아 되게 힘드네 경찰 시야 상태가 아니 저걸 못봐? 야 저걸 못봐? 아니 이래도 경..경찰이니까 저게 호이차 어 총맞았어 이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는건가 테이블로 막는거지 점프해서 테이블로 막아 근데 여기서 총맞음 테이블 먼저 하고 테이블 먼저 하고 테이블 먼저 하고 자 막어 튀어 쨍그랑 오케이 완벽 아 뭐야 딴거 보고 있었는데 쇠.. 쇠 땜에 떨어진거야? 뭐지 아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아 저거 다시 내려와야되나? 잠깐만 방금 어떻게 된거지? 못봤어 딴거 보느라고 이거 진행될때 똑바로 봐야겠다 아 저렇게 떨어진거야 나 여기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갈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지나간 다음에 여기가 밑에 보고 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야되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니크라운님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급해 얘는 아 뭐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런 아니 배치할 시간을 주셔야죠 위로 내려가서 이건거 같은데 살아남아야 합니다 갈고리 타고 저기 넘어가는 거지 서순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위로 올라가 이게 아닌가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 도끼로 경찰 도끼로 도끼로 찍어버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 열려있는거 보면 창문으로 나오는거 창문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창문에 뭔가 나오든가 창문으로 들어가든가 아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겠군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오겠구나 이 컷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해볼까 아 이 창문을 도끼로 그러면 이게 맞나보다 그러면 이게 맞나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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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거 바꿔야돼 음 음 음 음 음 아이고 아프겠다 저런 저렇게 두개 있으면은 왠지 그냥 바꿔야되지 않을까 럽쉑 어 어디로 가야되지 음 음 맨 끝에 위로 가줘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경찰이 위 중간 아래가 있고 맨 마지막 컷을 보면은 이게 맨 밑으로 가야돼 음 음 음 음 그 사이사이에 경찰관 피해주면 되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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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경찰들 기적의 시야 파란색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나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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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으로 가성 으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서 잠깐만 으 으 으 으 으 이건가 파란색으로 들어가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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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까? 마지막이 파란색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거네 음? 잠깐만..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깡 깡 깡 여기가 잘 못됐구나 어.. 피하는데? 깡 뚝배기 브레이커 어.. 쏜다..잠깐만잠깐만 철컥 철컥 헣.. 장전도 안해놨어? 자동본충을 쓰셨어야죠 그 와중에 담배 피우는거 보소 피지마 완전 꼴초구만 피지마 완전 꼴초구만 담배 담배 뺏어 핀다 담배 뺏어 핀다 아.. 가던길 가세요 담배 좀 필수도 있죠 룰누님 반갑습니다 옵시로일 하순이 반갑습니다 옵시로일 하순이 반갑습니다 서순게임입니다 뭐야? 돌리는거야 이제 담배 돌릴 수 있어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아.. 이걸 돌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건가 이렇게 하는건가 아.. 저거는 돌릴수만 있고 음.. 알겠어 문으로 나오면서 경찰 처리하고 위로 올라가서 경찰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경찰들 왜 이렇게 허술해요 톡 아우.. 저건 죽었겠다 야.. 너무 잔인한 게임이야 여기 있어도 잘 안보이겠다 이거는 뭐야? 길 돌릴 수 있어 미래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돌릴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건가 아니면 여기로 가는건가 아 여기로 가는건가 둘단가 아니면... 흠.. 으으음.... 여기를 지나가려면 위로 가야되는데 흠.. 일단 이렇게 하면은 위로 간지 밑으로 간지부터 보죠 밑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왜 저기로 가 이번엔 길이 모르겠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면 여기로 오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지 내려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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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야 아 왜 또 저기로 갈까 아무튼 됐네요 순서를 잘 모르겠어 이거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일시정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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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일단 뭐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바꿔봐야겠다. 안 되면 바꿔보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적이 못 올라가잖아. 하긴 이거밖에 없으면 이게 맞겠다. 두번째게 아저씨구만. 여기 숨어들었던게 이 양반이 아니라 이 양반이야. 가방을 전달했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려줘. 위에서? 계단타고 내려간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이게 맞나? 저걸찍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아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밑으로 지나가고 계단타고 올라가서 계단타고 올라가서 계단타고 올라가지를 않네 이렇게 놓으면 벽이 되는구나 세상에 이런 벽이 어딨어 갔다가 갔다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지나가고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올라가고 하하 여기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구나. 여기가 처리가 안되네. 철회하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아까 맨 처음 했던 거잖아. 한 바퀴 돌려보자. 2층에서 이 양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2층. 이것도 2층. 이것만 1층. 그리고 2층 1층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거랑 이것도 바꿀 수 있고 이것도 바꿀 수 있어. 2층에서 1층. 이거를 이용하려면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왜 서기로 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맞겠다. 아니 수서가 한눈에 이해가 안 돼. 그냥 좌에서 우론가. 계속. 위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여긴가. 다음 수서가. 해보자. 그러네. 좌에서 우론가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경찰 기적의 시야. 경찰 기적의 시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그리고 톡 때리고.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톡 때리고. 내려가서. 내려오면 걸림. 이거 다음에는 여기야 여기야 그러면. 이거 다음엔 여긴가.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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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걸림. 틀렸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걸림.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오다가 걸림. 요거를 가져와야겠다. 맨 마지막에는 올라가야 돼.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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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 올라가는. 이거 있으면 되겠다. 내려왔다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려가고. 이렇게. 이게 맞지 않을까.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내려가고. 여기 내려오면서. 내리고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올라갔다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Tieiendo. 흉할 Mohorgaric. 아주. 크기? 그렇기ias. 집에이션으로 깔이들 안나물려고. 해결한 아니 80kg. 엄청난sterdam과라고. 수줍이ъ filmed! 음 좋았어 여기는? 저 불빛에 걸리면 안되나보네요 통수마스터 이거 껐다 켰다 할 수 있음 아 이거는 껐다 켰다 안되겠다 내려갈건지 올라갈건지 정할 수 있고 이 씬은 뭐하는 씬이지? 위로가란 뜻인가? 해보면 알겠죠? 야 위로 올라가야 이게 여쪽으로 진행하는거 아닐까? 이거 라이트 한번 돌릴 수 있을까요? 안돌려지는구나 시작하면 안돌려져 그러면 이게 위로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위로해놓으면 들킴 밑에꺼를 갖고 오자 이렇게 하면 된거겠죠? 음 완벽하네 위로 지나가고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사다리 타고 위로가서 끝 네 뒤쪽으로는 라이트 안돌려지네요 경찰 기적의 시안 저 둘은 같은 팀인가? 수면점 수면점 이런거임 통 수면점 형반 노스파인가? 상반 노스파인가? 코털 형사 이제 바꿀 수 있네요 컷을 전에는 1회용이었는데 이젠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돌아서 밑으로 지나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임 튜토리얼 일단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가지? 일단 여기로 가볼까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저거 떨어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안 들켜? 미쳤네 이게 이게 안 들키는구나 무등의 끝판왕 무등의 끝판왕 아니 저게..잠깐만.. 아 안돼 불꺼 불 꺼 불 끄면 비상등이 켜져서 보이는구나 밖에 나갈 수 있다가 밖에 나갈 수 있다가 밖에 나갈 수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옆에 보지 마세요 아 들킴 야 아무튼 저거 총 견호도 그냥 지나가면 안돼? 얘네들 옆에 지나가는 거는 상관없겠지 불 끄고 지나간 다음에 이거 왜 안 바뀌어지냐 아니 너무 빠른데요 잠시만요 불을 켜야 돼요 저거 불을 켜야 저게 안 보인다 이거 빨간 불빛 들어와가지고 아 어떻게 죽나 해서 불을 켜야 돼요 아무튼 된거 같은데 아무튼 된거 같은데 뭐야 이러면 걸린다 이러면 걸린다 양난수님만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가 위로 가서 경찰 밀든가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들키겠다 여기 위로 가야겠다 이거를 한번 바꿔주면 되나 이거를 한번 바꿔주면 되나 이거를 한번 바꿔주면 되나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는 안되겠다 안되나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갈란가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서 전차 안에서 움직이고 아 이렇게 했어야 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했구나 가서 경찰 채우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다시 문 밖으로 나오란가 잠깐만 이거지 왜 안 바뀌냐 치우고 밖으로 나오고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내려오고 문 안에 들어가고 아니 왜 거기로 들어가 아니 그지 같은 거 자 위로 올라가서 저거 때리고 밑으로 데려가서 치고 기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위에서 내려오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서 문 밖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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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닫았겠지? 뭘까? 일단 그냥 해볼까? 따르르륵 마장창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어떻게 돌아가지? 아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구나 저기 안으로 가려면 그냥 가면 되나? 문이 있어야 되나? 됐다 이게 프레임을 도중에 옮길 수 있으니까 뭐가 뭔지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 개 다 해야 되나 보지 옷이랑 안경이랑 모자 아 근데 모자는 여기가 모자거리지 옷 입고 모자 걸어놓고 안경 뺏어 쓰고 아 둘 다 걸어놓는구나 아 안경 갖고 오고 나서 바로 이거 옮기면 안돼 이러면 끝인가 완벽한 결장이야 세상에 무능 무능함의 끝 세상에 무능 무능함의 끝 맨 마지막에 계단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계단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제발 그냥 알아서 입고가 여자야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 니니 인폼가사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걸 다 갖다 놓는걸까 생각해보니까 주인공도 못지않게 무능한데 어 녹색 문으로 나와서 이게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구나 계단으로... 잠깐만 뭐야 이거 한 번이었어? 이거는 안 옮겨지는구나 몰랐네 망함 옮겨지는 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잘 안 찍고 오늘 나의 불편한 게 나의 불편한 게 나는 내 불편한 게 내가 필요한 게 너의 불편한 게 너의 불편한 게 너의 불편한 게 너의 불편한 게 이건가 밑에 들어가고 올라와서 위에 계단 타고 위로 가서 저쪽으로 이건가 봐 예 가운데 거는 뭐지? 잠김 그 문도 하나 못 열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문도 하나 못 열어요 뭐야 빰! 걸려줘 딱 걸렸다 아 근데 다자고자 총을 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된거지? 뭐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거지? 나 왜 보고있는데 이해가 안되지? 뭐야? 맨 처음인데요? 뭐지? 스토리가 이해가 안되요 총 맞음 총 맞음 아야 이거 방탄 테이블이야 화장실 진짜 넓다 아우 실례합니다 아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 밖으로 나올 수가 없네 지금 상황은 매첨이랑 달라요 지금 상황은 매첨이랑 달라요 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여기가 막혀있는데? 여기가 막혀있는데? 뭐지? 여긴 일단 문 밖에 놓을 수 없잖아요 일단 여기는 문이 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얘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럼 일단 여긴 문을 놓고 이건가보다 잠시만요 잠깐 이거 맨 처음 장면이었나? 아니야 달라 비슷한데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근데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 위로 올라가서 아니다 사다리로 넘어가자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경찰 경찰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는 간 다음에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사다리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아 이렇게 하면 계단으로 올라가려나? 아 그래도 상관없나? 뭐 그래도 딱히 상관없네요 됐다 됐다 야! 아니 여기 사다리 사다리 있잖아 왜 사다리를 안 밟지? 망할 맨 마지막에 이 장면이 와야돼 나보다 그러면 사다리를 타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틀렸지? 이 구간 이 구간 사다리를 타돼 이렇게 해도 사다리를 안 타나 어떻게 해야 사다리를 탈까 이렇게 해도 사다리 안타잖아 이거를 여기다 올리면 사다리를 타나 아 왜 사다리를 안타 이해가 안되네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를 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와야겠다 그러면 아마 또 저거 사다리 안타지 망할 왜 이렇게 사다리를 안타냐 얘는 굿다 상황은 비슷한데 더 어려워졌다 이게 위로 못가네 이거는 어떻게 위아래를 바꾸지? 아 마지막 거를 바꿀 수 있구나 아 이러면 실수했다 마지막 거가 바꿀 수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색깔이야 파란색 그리고 여전히 파란색이어야 돼 이렇게 섞여 viewers 광 이러면 들키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나? 파란색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색깔놀이 지나가고 깡 지나가요 깡 아아 저기서 안되는구나 아닌가? 쟤네? 깡 어... 음 이거 맞지? 철컥 철컥 아아 이거 그냥 난이도 높여서 한번 더 하는건가? 아닌데? 뭔가 다른데? 피나 아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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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떻게 된거지? 난 왜 이해가 안될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마크로 다 적어놨구나 이거 마크로 다 적어놨구나 사운드 담당 으 으 뭐가 어떻게 된거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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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rede 으 으 으 으 으 프레임드 2 선글라스 새로운 캐릭터인가? 홀쭉이 뒤에 미행하고 있죠 뭐야? 아니 뭐 이거만 바꾸면 되겠죠 사다리 위로 사다리 밑으로 다시 사다리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기 전에 여기로 먼저 갔다가 내려오면 되겠다 오르락내려 오르락내려 도착 어디일 가려는걸까 아니 이것도 해줘야돼? 어... 이거 아님 이거겠죠? 아 여러번 해야돼? 어 이번에 걔 데리고 왔어 그러면 저 여자 캐릭터가 처음부터 형사편인가 보다 아 전에도 나왔었지 근데 왜 경찰에 쫓기지? 일단 다리로 끝나야 돼 자전거 타고 아 못타는구나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자전거를 안타면 걔한테 쫓길거 아냐? 그냥 아예 타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건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나? 그러네 그 다음에 다리로 가서 다리로 왜 안가? 야 잠깐만 왜 다리로 안가? 아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있나? 아니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냐? 아 헷갈렸다 아 헷갈렸다 다시 한 바퀴 돌고 자전거 주차하고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뭔가 실수했는데 잘 됐어 아 기울이는 거구나 아 기울이는 거구나 자전거 타니까 약간 스포츠 게임도 불었어 위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요거구나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길 아 저기는 정해져 있네 그러면은 안 되는데 맨 처음 거를 잘못했네 요것도 돌릴 수 있어요 바퀴 자국 따라서 가는 거겠지 자 일단 고정된 거를 보자 여기 거를 보면은 위로 나와야 돼 위로 나와서 경찰 치우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 같네요 거기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면은 마무리 됐다 그러면 이 세 개만 정리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된 거 같은데 톡 톡 마지막에 위로가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아 이게 여기인가 보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 된 것 같긴 한데 탱탱이 경찰이 나만 고향이 없어 어떻게 해야 2층으로 올라가지 어 걔한테 진다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캐리 고양이가 다 했네 왜 이래도 떼껄룩입니까? 호다닥 아이고 들켰다 고양이 최강살 족제빈님 반갑습니다 3,4,6,7 3,6,4,7 반대 방향인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안되네 불 들어오는 순서 불 들어오는 순서인가? 암 거래하는 건가? 암 거래하는 건가? 뭐야 이미 죽었어? 호국순 호국순 튀어야겠다 호다닥 호다닥 호압 Ira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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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차인가? 이렇게 해가면 여기로 오지 않을까? 그러진 않겠죠? 위로가게 해야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죽음. 이거 자리를 못 바꿔요. 돌릴 수만 있음. 이렇게 해도 안 죽나? 이거 죽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어차피 대칭이고 대칭은 아닌가? 대칭 맞잖아. 어차피 이거밖에 안 돼. 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얘는 이렇게 하면 죽을 거고.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나? 아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지? 위로 가는군요. 저렇게 하면. 여기서만 위로 갈 수 있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위로 가지? 어떻게 해도 위로 여기 들어오면은 죽는디. 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갈란가?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멈출 때는 안 돌려져요. 아 그러네. 막혀 있으면 저기로 가네. 무릎 닦아시겠다. 무릎 닦아시겠다. 뭐야 이건? 무릎 닦아시겠다. 아 잠시만요. 아니! 아 됐다. 체크 버튼 뭔가 했더니. 힌트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냥 0,6,18 이렇게 해볼까? 그냥 0,6,18 이렇게 해볼까? 뭐야 찍는 거였어? 뭐야 이게. 힌트가 없나 진짜로? 힌트가 없나? 파란 문. 파란 문. 빨간 문. 초록 문으로 끝나야 돼. 파란 문. 파란 문으로 나와서 저기 환풍구로 들어가고. 파란 문으로 나와서 저기 환풍구로 들어가고. 저 밑에 경찰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흠. 망했다. 어디로 가도 죽는다. 흠. 흠. 마지막에 녹색 문으로 나가려면은. 여기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볼까? 흠. 저기를 처리하면은. 저기는 다시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저기는 맨 마지막에 가야겠네. 아니다. 아 이게 맞구나. 빨간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자리 바꿔면 되겠다. 안되네. 얘 총 드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실패인가. 그러면 이번에 또 실패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도 죽잖아요.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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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는 서류를 하는게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거지? 밑에 저거 처리하고 이건가? 이렇게 하는건가 보다 파란문으로 들어가서 파란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파란문으로 들어가고 빨간문으로 들어가야되는데 빨간문이 다 막혀있네 이러면 또 실패인거 같은데? 이제 어려워지네 저기 밑에는 한번 가야되고 최종적으로 빨간문으로 나와서 초록문으로 나가는게 이제 맨 마지막에 와야될 일단 이거 한번 들어가서 예절해야되고 흠 실패했다 자 아 이렇게 하면 끝인가? 이건가? 아 쟤를 처리를 안하는구나 그냥 가면 그러면 환풍구를 한번 통과해야 저거를 처리하는군요 저거 잡고 요렇게인가? 음 빨간문으로 나와서 빨간문으로 나와서 음 음 음... 2층으로 올라가려면은... 아! 이건가? 다했나? 빨간 문으로 들어가고 파란문으로 나와서 빨간문으로 들어가면은 끝인가? 됐다 힘들었다 이렇게 수설을 바꿔주면은 상호작용이 이탈하게 되는 참 신한 게임입니다 밀함을 하고 싶군 안돼 안돼 뭐야? 왜 둘이 손잡아? 꼬맹이? 과거... 과거 얘긴가? 아 잠깐만요 왜 갑자기 시작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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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맨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갈판이... 저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 발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맨 처음인가? 이렇게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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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라 굳어라 걸렸어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페이크다 쏘지는 않네 저것도 장전 안되어있었던거 아냐 아래층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걸려 둘 다 걸리나 둘 다 걸리겠다 망했는데요 저걸 쫓아가야 되는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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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 아 양받은 안걸리는구나 저걸 쫓아가야 되는건가? 응? 걸렸다 변 음.. 일단 작동할때 저것도 같이 작동한다는건 알겠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씬이 와도 상관이 없나? 음.. 이것도 걸리는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되나? 아! 잘못 눌렀어 이것도 되는지 한번 보셔 뭐야 바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지 않나? 아 그러면은 위치가 안되겠구나 그럼 이건가? 흠 뭐 이게 아 그거또 땡기니? 어... 그럼 이건가? 된 것 같아요 저 코털은 경찰도 아니고 정체가 뭐야? 숨어있다 작별 인사나 아시지 함 살려주네 대체 무슨 사이즈? 이거를 누르면 위에서 저게 나오는 식인가? 이것도 사다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확인해보자 뭐야 계단 일회용이네 앤은 저거를 못내려 저것도 일회용 사다리구나 하하 그러면은 이것도 두 번 갈 수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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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다리 타고 갈텐데 그러면은 한 번 더 돌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둘 다 눌러야 되나보다 아 그러면은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작동하나 한 번 보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걸 하고 눌러 잘했어 처리하고 아까처럼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합류해주고 위에 가서 저거 누르고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안했네 이거를 안해도 넘어갈 수가 있나 안하면 못 넘어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네 이렇게 하는 거네 내려요 부직 부직 공구리 종이비행기 종이비행기 떨어짐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마지막 맨 밑 밑 밑 DC 마지막 맨 밑칸 여기가 이쪽이 꼬린 지점인가 보다 비 근데 여기 발판 하나면은 못 지나가겠죠? 아닌가? 저기가 고린 지점이 아닌가? 엄마야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아 이거는 그거구나 한 번에 하는 거구나 안돼 뭐야 이게 맞는 거였어? 이렇게 헤어졌구나 어? 살아있다 왜 뭐야? 왜 뭐야? 아이 또 등반 게임이 되버렸어 저 녹색은 뭘 뜻하는 거지? 아니 여기는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아예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깨신가? 아니 여기는 아예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내가 뭔가 모르고 있군 저희가 막혀있으면 방향을 틀어 저희가 막혀있으면 방향을 틀어 저 녹색으로 한 번 가보자 저 녹색으로 한 번 가보자 저 녹색으로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자까만 이거 구나 골드인데 뭐지? 아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망치랑 헤드셋을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거는 내가 하는게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저 양반이 하는게 아니구나 내가 둘 다 집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서 망치 짚고 나와서 이거 짚고 그 다음에 종 쓰려면 한번 더 나와야 돼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아니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아 응? 해보자 들어가서 망치 짚고 나와서 귀마개 짚고 아 여기서 들어가니까 안 돼 이건가 보다 아 잠깐만 아씨 저장 안되지 아씨 잘못 눌러가지고 아 후우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까 잘못 눌러서 리셋 됐어요 죽었어 시계 들킨다 망치로 두껍 뺀다고요? 시계를 많이 때리면 막 시간 바뀌어서 들어가고 그런건 아니겠지? 어? 아 이거 돌릴 수 있네 그냥 그냥 여기는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떨어지나? 아 떨어지면 밑으로 가야지 왜 이게 무슨 뭘 뜻하는건지 모르겠네 유리를 깨는건가? 아니 저거는 넘어갈 수 있을거같이 하면서 못 넘어가네 시간이 맞아야 저 양반이 퇴근을 하고 들어가는거 아닐까? 시간이 맞아야 저 양반이 퇴근을 하고 들어가는거 아닐까? 높이뛰기 높이뛰기? 일단 유리 깨고 들어가서 이 양반 뚝배기를 깨고 더 높아야 되는구나 더 높아야 되는구나 다시 그렇지 주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주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쨍그랑 뚝배기 뚝배기 깬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건가? 이렇게 들어가는건가? 흠 저 부서진 발판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까지는 맞다 쳐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건가? 여기로 나오면 되겠다 브라보 저사람 되게 별로 힘 안쎄 보이는데 되게 튼튼하네 어? 힐싱 고발로 찼어 맛 Bak이요 이면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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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건가 그러면? 박스 녹색 라인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겠지 아니 주황 라인 여긴가보다 어? 아 뺏겼어 중앙 세드라인은 여기지 난 여긴가? 그 다음은 여긴가? 끝인가? 아 들키는구나 진정하세요 저는 상자입니다 일단 이건 맞아 그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자를 쓴 채로 밖에 나가야 돼 하하 이거는 실제로 보면서 하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중앙 세드라인은 주황색 다음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 하면은 여기서 저걸 뺏김 그 다음에 녹색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시 받아야되요 그게 이거죠 어 잠깐만 헷갈렸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다시 상자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되 그러면 이건가 내가 상자를 벗어나야되네 그러면 이건가보다 그네 다시 해보죠 이거까지는 맞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번엔 달러 이거 아 원래서랬지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쓰고 안쓰네 잠깐만 아 헷갈려 저거 저거를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보았지 저걸 쓰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보았지 저걸 쓰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보았지 아니 왜 그냥 가냐고 아니 왜 그냥 가냐고 아 아 아 잠깐만 실수했다 다시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에 이거지 아 아 아 아 반대로 였다 아 이거 맞나 아 이래도 상관없네 그 다음에 상자 분리하고 다시 민트 컨테이너로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까지 본 다음에 다음 올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천천히 아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아씨 아니 하 아 그냥 갔었어야 했는데 그냥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지 민트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야되나 녹색으로 갔다가 녹색으로 갔다가 아우 헷갈려 아 저기로 가는 거구나 끊어진 곳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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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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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갔다가 여기여기여 여기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아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몰발바 저기로 갔다 타이밍 잠깐만 한번 더 가야 되는 거 같은데 허비 벌써 튀었죠? 쫓기고 있다 근데 여긴가 없다 아닌말고 하나 둘 여기는 왜 있는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상호작용이 안되나? 밑으로 진행할 때 쓰는건가? 일단 줄 여러 번 타볼까? 줄 타고 줄 타고 이거는 한번은 지나가야 되는데 안그러면은 게임상 진행이 안되는데 밑에 표지판이 있는걸 보니까 이걸로 지나가는거구나 이렇게 하자 은별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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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높이를 보자 맨 밑에 높이 맨 위에 높이 이렇게 톡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지나갈 수 있나 그 다음에 밑으로 톡 그 다음에 이걸로 이걸로 지나갈 수가 있나 아 여기 안 했구나 여기 먼저 할까 그러면 지나가고 지나가기 전에 톡 때리고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 못 올라가나 높이가 안 되네 톡 방금 저 높이에서 여기를 한번 탔어야 했나 그러네 그러네 알겠어 아 너무 복잡하다 암튼 이거 타고 저기까지 타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아 실수한 거 같은데 하나 둘 둘 타고 여기 간 다음에 다시 밑에 가서 톡 하고 톡 하고 밑에 거 타고 넘어가면 이 놈 석양이 진다 왜 들고 튀는데 이 놈 뭐야 이건 회피 그 아니 너무 김 박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고 또 또 또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이게 액션입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슉 아무리 액션게임이 아니라지만 너무하는구만 모기잡는게 서거보다 긴박하겠다 안돼 안되게 쏘옵시다 슉 아이고 맞았네 맞았네 맞았어 슉 아이고 맨 처음에 총 뺏었을 때 그때 쐈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스페셜 땡스 쏠 수 있을 때 쏘라는 규분인가? 어흥 마이갓 그러게요 나는 살려줬는데 내가 아니지 저 마른 남편을 한번 살려줬는데 저 잡고 쏘려면 매너가 없네 그 다음에 주먹싸움 졌는데 쿨하게 안 보내주고 거기서 총을 쏘네 그 꼬맹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복수하나요? 청부하는건가? 이 남자를 처리해주세요 어 방금 반전요소 아니었어? 아무튼 프레임 끝 잘 모르겠어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 아 방금 깨투였습니다 원투 이제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